에키토어 하나님 아버지 인천성동교회 34년 기념 행복성의 일제를 맞이하여 교회들을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지구총교회 이동헌 원로복사님을 모시고 고통을 이기란 삶이란 말씀으로 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감사하여 준비한 각종의 해물을 드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송길송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경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